노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모든 혈륙인 자가 내게 범죄하였으니 땅이 폐기하여 내가 그들의 강포를 멸하려 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예? 이 날씨에 산에다 방주 만들면 바보 취급받아요 저 산에 이상한 사람 있는데? 저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40일 동안 홍수가 내릴 겁니다 준비하세요 참 말도 안 돼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무슨 홍수예요 이 날씨에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이 명한이길 그래도 끝까지 갈래요 당신이 명한이길 그래도 끝까지 갈래요 당신이 명한이길 그래도 끝까지 갈래요 주여 입장받고 입장받고 나의 사랑하는 조롱 앞길의 자녀를 두려워하나 모진 고난 핏박이 와도 내 믿음 더욱 견고히 지키거라 아멘 한국교회요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정치하는 그 교회잖아 대한민국은 예수가 살은 나라에요 예수 한국 복음통에 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정치하나요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목사가 욕을 하나요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날마다 광화문에 모여 교회가 왜 욕먹게 하는데 죽음 앞에서라도 난 돌아서 죽지 않으리 어떤 고난이 와도 난 물러지 않으리 안 돼요 저 사람 또 뭐야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라고요 눈부신 자유한국 지키려면 힘을 다쳐야 하는데 복음통일 이루려면 광화문으로 나와야 하는데 당신은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당신은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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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님의 한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리키마스 메리키마스